누가 될까요, 강주환 씨입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강주환 씨는 드라마 돈의 화신의 이차돈 역으로 코믹 연기부터 눈물 연기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연기력을 선보이며 한류 스타 타이틀을 넘어 연기파 배우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강주환입니다. 아시아 모델 어워드 올해 처음 참석했는데 큰 상을 받아서 너무 영광스럽고요. 오늘 수상하신 아시아에서 멀리 이 자리까지 방문해주신 모든 탑 모델들을 여러분 수상 축하드립니다. 옷 이쁘게 입혀주신 박지영 실장님 너무 고맙고요. 앞으로 좋은 연기로 보답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강주환 씨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.